자, 첫 번째 M.I.A. 스타부터 준비하십시오. 자, 첫 번째 M.I.A. 스타부터 준비하십시오. 오!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낙낙차 들어갑니다. 깜짝 놀랄게 분명하니까 들어가 팍팍 들어가 팍팍 무단체! 낙낙차 들어갑니다. 넌 깜짝 놀랄게 분명합니다. 들어가 팍팍 들어가 팍팍 이 날 싫다 할 수 있나 낙낙차 들어갑니다. 넌 완전 신고하게 분명합니다. 들어가 팍팍 들어가 팍팍 이걸 팍자 할 수 있나 몬스타엑스는 불어로 몬이라는 뜻은 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스파라는 뜻이 되고요. 또 K-POP 씬을 점령할 괴물이라고 해서 몬스타, 그리고 엑스는 미지의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엑스타엑스 아시죠? 항상 여러 가지 음악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게 인한 저희의 포부가 담겨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그런 분이요. 오늘의 밤입니다. 네. 저희 몬스타엑스가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학교 아우! 아우! 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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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첫 출근인데 예쁘게 찍어드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들이 쫙 이렇게 엄청 많이 계셔서 팬분들도 쫙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았어요. 맵백의 특집? 근데 원래 뮤뱅, 뮤직뱅, 그들은 이렇게 출근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팬분들도 많고 아우! 그렇게 중요한 길인지 모르고 그냥 잠깐 내렸는데 내렸는데 너무 많은 친구예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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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케이스는 저희가 시니즈가 긴장해서 머리가 세화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색깔이 잘 안 났어요. 어우! 네! 쇼케이스 MC를 맡게 되신 스타 소유 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정말 오랜만에 신인그룹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분든한 남동생 7명 몬스타엑스가 데뷔를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그럼 몬스타엑스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몬스타엑스 나와주세요! 둘, 셋! 이러난 드라이악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우리 데이터를 하나 가자 사인줄이랑 다시 가라 한국국토정보공사